제29회 경기도 생활체육 재밌는 추억 많이 만들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다음 곡 또 지금 분위기와 잘 어울리는 노래 준비했는데요 같이 즐길 준비 되셨죠? 감사합니다 그럼 바로 가볼게요 레고 여러분 즐거우세요 즐거우세요 감사합니다 정말 갑자기 추워져서 지금 무대를 하면서 살짝 콧물이 이렇게 날 것 같은 그런 날씨네요 여러분 정말 건강 조심하시고 올 겨울도 저희 이제 마지막 곡 음오아이란 노래 남아있는데요 자 더 뜨겁게 준비하셨죠 그 전에 저희가 또 11월에 이제 컴백을 해요 그러니까 다 같이 스트리밍 하자구요 관심 가져주실거죠? 네 믿겠습니다 그러면 어 뭐라구요? 아 감사합니다 그럼 음오아이란 노래 음오아이란 노래 들려드리면서 저희는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아셋 오늘의 경기도 생활체육대축전 가을 속풍 떠나자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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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